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사연이 2부라고는 하지만 동일인물이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글이 올라온 날짜가 거의 비슷하고 전반적인 그런 느낌이 비슷하다 이것뿐인데 뭐 동일인이든 아니든 그 상황 자체는 비슷하니까 그냥 마음 편히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원재, 시부모와 함께 살기 싫다는 여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이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장남이자 30대 초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제 여자친구가 저희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싫다고 해서 말이죠. 아 물론 야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 엄마랑 합가하자.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근데요 솔직히 저는요 여친에게 어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두 해 만나온 것도 아니고 또 얘가 저희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합가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꺼냈더니 잠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니 사실 저는 그래요. 고민을 하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고민을 합니까? 왜? 그냥 콜해야지. 아무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하겠다며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근데요 제가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여친이 지금 저희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엄마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나오니까.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사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친은 지금 현재 아무런 벌이가 없습니다. 원래 대기업을 다녔는데 갑자기 때려쳐버렸고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타일이라고는 안 맞는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인데요. 아니 그럼 뭐해? 결국 그래봤자 돈 못 보니까 백수인 건 마찬가지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만나는 것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나름 부담을 느끼는 눈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 우리 집에 가서 노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벌써 1년 가까이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밖에 잘 안 나가요. 솔직히 근데 이것도 그래요.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돈은 아낄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도 안 편합니다.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넌지씨 한 번씩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를 같이 부양하며 살고 싶다. 이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뭐라더라? 집에서 만나가지고 노는 것도 불편하다는 소리를 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자주 놀았고 그런만큼 우리 엄마도 누나도 다 좋아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편한 거야? 눈치가 보여도 내가 보여야지. 왜 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거죠? 제 말은? 여하튼 또 그렇다고 해서 매번 밖에서 만날 수도 없는 게 이제 30대 초 중반인 저 돈을 모아야 하는 저에게는 바깥 데이트 은근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가면 돈 쓰잖아. 집에 있으면 우리 엄마가 밥도 해주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려면 돈이 한두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건데 또 우리 엄마 모시고 살려면 더 많이 모아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런 걸 전혀 몰라주는 걸까요? 혹시 나이가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네? 아니 다 보고 있으면서 다 외면을 해. 아 그래 뭐 우리 둘이 나이 차이도 조금 있고 아 그리고 요즘 시대에 보통 그래 시부모 모시고 살기 싫어하는 건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알아요. 근데 말이죠. 저희 엄마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프거든. 비록 저희 누나가 있다고 해도 이런 엄마를 어? 저는요. 당신 혼자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오늘 여친 만나가지고 좀 강하게 한번 질러볼 생각이긴 한데 만약 이 방법조차도 통하지 않으면 진짜 아찔하거든요. 현명하신 분들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저기요 님아.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도대체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이 어린 사람 데려다가 님 어머니 시종 만들고 싶은 거다 이거예요 지금? 결혼은 말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그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니네 어머니랑 같이 살 거면 결혼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럼 마음 편하잖아. 2번 아이고 그 나이 처먹고 집 데이트? 꿀꿀꿀. 그것도 엄마가 계신 집에서 말이지. 아이고 머리야. 야 돈이 없으면 결혼이 뭐냐. 연애도 하지 마라. 어? 3번 아니 님아.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계속 네가 모시고 사... 계속 네가 모시고 살면 되는 거잖아. 뭘까? 머리가 많이 나쁜가? 돌대가리야? 4번 아휴 이게 다 뭐니? 구질구질 짠하다. 말이 안 나오네. 엄마 모시게 하려고 백수인 어린 여자랑 사귀고 그 애한테 쓸 돈은 없고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네. 왜? 여친이 백수니까 만만해 보여가지고 합가 될 줄 알았니? 5번 절대 결혼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모셔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응? 다 좋아하지. 6번 대리효도할 여자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살길 바래요. 아니지. 대리효도를 떠나서 니들에게 결혼은 사치야. 지르긴 뭘 질러. 바지에 똥이나 지르지 마라. 똥 지렸죠? 대댓글. 공짜 요양보호사 거기에 가정부 거기다 땡팍까지 구하네. 어우 이런 미친. 정말 짝짝 좀 해라. 7번 밖에서 데이트할 돈도 쪼달리는 데다가 그도 모자라 아픈 어머니도 계속 봉양을 해야 할 상황이다. 아무래도 님은 말이죠. 결혼. 영원히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랑 오손도손 사세요. 답이 없다고. 어딨어 답이 없어. 8번 결혼은커녕 연애도 언감생심인데 꿈도 야무지네. 꿀꿀꿀꿀꿀 9번 데이트 비용이 아까우면 연애도 하지 마라.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연애식이나 한다고 깝치냐. 그리고 다 큰 성인이 애인이랑 단 둘도 아니고 엄마 있는 집에서 집 데이트를 한다고. 돌았니? 왜 그러는 거야? 10번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여자. 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정말 혹시라도 있다면 이거는 진짜 로또 당첨된 거니까 완전히 떠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희 신랑이 아빠랑 합가를 해도 좋다고 해서 지금 완전 왕처럼 떠받들며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식인 저보다 더 잘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장인어른을. 실은 저희 오빠가 아빠를 모시고 살 거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자들한테 차이고 결혼 못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고 살기 시작하니까 저희 오빠도 연애를 제대로 하면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우리 신랑 만세. 11번 아니 이미 답이 나온 건데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여친이랑 결혼하려면 엄마랑 분가를 하면 되는 거고. 분가를 못하겠으면 여친을 놔주면 되는 거야.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냐?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미 답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건데 왜 고민을 하고 있어? 차라리 동일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두 명이나 있다면 비극이잖아.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